지금 중국에서 정룡이 와가지고 우리 청롱따그가 오기 때문에 저랑 불마랑 공항에 환영 나왔죠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 청롱따그는 처음 봅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불마가 자비를 써서 중국 중식당을 예약해놨다고 그래가지고 불마가 이번에 돈 많이 썼어요 찡룡따그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청롱이래요 청롱 청롱따그 아 내일 캐리해 주겠죠 그래 우리 청롱따그가 캐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롱따그만 믿고 나는 1번에 나가서 테리 할게요 아니요 눈 안 괜찮아요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악마의 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지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지 이쪽에 하면은 거의 뭐 데빌 카즈아인 거 보이지 이따가 청롱따그 만나고 바로 설명하게 또 눈병인 줄 알까봐 바로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느라 잠을 못 잤다 그러느라 눈에 핏줄이 터졌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래야 우리 청롱따그가 감동할 거 아니야?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음 이제 슬슬 나오는데 주구가 할 줄 아냐고요? 아유 통역관이 있죠 통역관이 통역관이 있으십니다 지금 옆에 계세요 통역하실 분 이따 봐요 네 뒷자리에 정롱따그가 계세요 정롱따그 방송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응 뒷자리에 옆에는 옆에 운전하고 있는 거는 불마고요 불마다 헬로 하시네요 헬로 아까 공항에서 공항에서 방송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이 끊겼어요 지금 밥 먹으러 이동하는 중이에요 아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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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작기 말하는 거야 연차작기 우리 둘이 더 짜증 난다고 이렇게 청롱따그 잘생겼다고 한국 시청자들 핸썸과이 진짜 롤롱 팡 좀 좀 나이가 더 많아 나이는 우리가 더 많아 응 내일 대회는 오프라인 대회인데 저랑 교수랑 아쿠마랑 함께 대회 나가는 거 알고 계시냐고 오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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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청롱따그가 우승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이제 이제 몸이랑 똑같아 무조건 이길시다 화이팅 아니 정용방 시청자들이 되게 극성해요 아 지면은 난리난다 지면은 막 난리나요 지면은 난리난다 나도 욕먹지만 우리 청롱따그가 더 욕먹을 수도 있어 야왕이랑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나요? 야왕 아 같은 회사도 다셨던 거예요? 엄청 엄청 친하겠네 진짜 아 눈 눈 왜 빨간냐 헤이피 따그랑 새벽에 자꾸 게임했더니 피곤해가지고 눈이 터졌다고 약간 시퀴 타이 러워라 내가 소식 타이 러워라 아 라이프 클라크 라이프 클라크 라이프 클라크 라이프 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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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자키 타이 러워라 타이 러워라 오 쓰레기 하하하하하하하 캐릭터 바꾸려고 치즈루를 좀 가르쳐달라고 치즈루 치즈루 치즈루를 가르쳐달라고 마터 치즈루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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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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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롱따그의 치즈루 베스트 월드 베스트 월드 넘버 원 꼭 여성 캐릭터 말하는 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어 어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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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스트리트 파이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권왕 권왕 에서는 어 어 어 어 유저풀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정룡이 중국 1호 프로게이머라고 들었거든요 오 아직도 프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거지 어 그렇잖아요 한번 권왕에서 그니까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와 이제 휴가수 다 다 다 아 아 아 그러면은 같이 열심히 하자고 응 15를 기다리고 있댑니다 정영영이 아까 공항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텐데 공항 안에서 개인 방송을 할 수가 없다고 규칙이 있어서 그래도 최초 아닙니까 중국 중국 중국의 유명한 네임들을 불마 불마 덕분에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게 중국에서 베논 민심이요 아까 얘기 들었어요 베논의 평가 제가 게임할 때 막 희노애락이 막 다 표현 돼가지고 재미있다는 반응이라서 같이 게임하고 싶어 한데요 제가 웃기다 게임할 때 그러니까 제 방송을 훔쳐봤나봐요 중국에서 뭘 훔쳐봐 한국 게임하는 사람 중에 권항 게이머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지 기억에 남는다면 이유가 뭔지 아쿠마 아 역시 아쿠마가 동네 형이죠 2000 13 14 14 조금 낮은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쿠마는 우리 팀 내에서 가장 더러운 녀석이다 이렇게 번역주의 녀석 네 아쿠마는 우리 팀 내에서 가장 더러운 녀석이다 되게 장어 하하하하 저시 답바하니 너무 엉싱하니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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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 교수가 가장 깨끗한 플레이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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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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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대결에서 평, 평, 평왕 이게 지르기 막 이렇게 막 뭔가 운에 맡기고 제일이야 네 네 하하하 하하하 아 알고 있다고 응 응 한국은 이렇게 차가 막힐 때가 많은데 중국도 그러냐고 신심하네 아, 베이징 겅두 베이징, 진짜 겅두 완전 끝장에, 끝장 베이징 상하에도 네 바이징 상하이 진짜 끝장에 아 아 아 중국은 베이징 양광 양광 양광은 나의 한 끼 저녁 식사였다 이렇게 한번 수습하겠습니다 어 방금 너는 농담이었고 어 어 양광이랑 나는 아직 내야 될 승부가 있다 아 아 나 나 아까 농담 한 번 했다가 중국에서 바가지로 먹는 거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오늘 이따가 밥도 같이 먹을 거고요 어 어 게임도 같이 할 겁니다 게임하는 것도 제가 방송 틀어드릴게요 배터리 되겠어? 정롱따그가 생각하는 중국에서 98의 넘버원은 누구냐? 어 본인은 빼고 아 아 아 지금 98 매우 원진다 근데 저는 샤웨이 아 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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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웨이가 1위이지만 샤웨이를 무서워한다 알고 있다 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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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차 아냐고? 비카 장갑차 삐카라고 하냐? 혹시 알고 있냐? 삐카 삐카 알고 있냐? 삐카 린 맨 권왕 이천에서 린을 사용하는 장갑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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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와 장갑차가 피터지게 싸운 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냐? 잘 모르겠어요 장갑차가 피터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장갑차가 피터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장갑차가 피터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하하하하 결국 내가 이겼다 저번에 한중전을 했었어요 6대6으로 제가 한중전을 했었어요 마지막 타자가 정룡이었거든요 마지막 타자 마지막 타자까지 따라 잡혔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와우 쏜다 40이네 40 이거 지금 일단 마지막까지 왔고요 매체 포인트에요 소음을 걱정해야 됩 그래서 저는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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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통해서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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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이 빠졌다 네 네 네 게임이 컨디션에 따라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년이도 관계 하하하하 나위하고도 관계가 있다 아 네 이제 좀 휴식 휴식파이 조금 응 응 응 응 이렇게 괜찮네 저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별로 없어요. 옛날에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치즈도 있어. 휴가시지 않다. 돈이 많다. 그런데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지지. 진공. 그냥 야비 쓰는 것일 뿐인데. 게임을 예쁘게 한다고요? 네 그렇죠 겔주랑 다르죠 이거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거 다 몰랐어요 2000아이머지라서 98이고 2000이고 다 야비한 게 실력입니다 장난으로 야비하다 그런 거지 야비한 게 실력이 좋다는 뜻이죠 다이몬 이요리 그 두 캐릭터를 안 쓰시는지 되게 센 캐릭터들입니다 요리 머리에 가면 땀은 잘랑한 이효리가 강하지 않다? 네 내 생각이랑 똑같네? 내 생각이랑 똑같네? 이효리가 최강캐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구경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이효리가 너무 인기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 맞다 어 막기 힘들겠다 역가드를 신경 써야 하는 캐릭터 고로 음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다 내일 단체전에서 1, 2, 3번 중에 어디 나가서 무슨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작전 회의 너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캐릭터가 무엇인지 크리스 아 크리스 역시 시즈루 크리스 음 음 저도 마츄어를 조금 해보면은 그래요 베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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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렇지 맞아요 매츄어 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가 그런 애들 맞아요 로버트 아 로버트 음 로버트도 맞아요 로버트 리치가 길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로버트가 매츄어 잡기가 괜찮은 캐릭터에요 맞아요 점프가 장풍을 넘게 되게 수월하고 점프가 장풍 넘게 수월하고 여차하면은 낑 유진각 알죠 용신각 낑 유진각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중간에 마츄어로 마츄어로 초이는 어떤가 도망다니니까 하하하하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기가 2개 이상이면 어렵다 최번개가 각현치고 도망다니니까 그렇다 한국 음식 중에 먹어본 거 있는데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아쿠마의 초이 드디어 이제 밥을 먹으러 진짜 러시아어를 뚫고 우리 용이형에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도 밥 먹을 때는 쉬면서 할게요 밥 먹을 때는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얘기 나누고 좀 쉬었다가 일단 게임방송 트위드의 트랙이었습니다 옆에 우리 정롱딱의 하하하하 연승중입니다 첸롱 첸롱딱 연승의 현장 아까 15연승하다가 아우 미안하다고 한번 봐주시고 지금 다시 3연승제입니다 위험있는 옆모습을 보십시오 든든합니다 내일 버스 탈 준비 버스 탑승 준비 완료 저도 조금 이거 비추다가 손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어 저랑 그리고 전설의 이천이 초고수 박화량님이랑요 그 다음에 기택이랑 예 그 다음에 오프라인 1위 재건님이랑 그 다음에 핸드마랑 어 그리고 아무튼 뭐 청롱딱의 밑에서 다 득보잡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오프라인 배넌은 아무도 모르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심지어 xp 배넌 보다 위야 하하하하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내일 어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천하의 천하의 초인기 중국 네임드 청롱딱어가 한국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보다니 하하하하 어 생각보다 체격이 있으세요 우리 나그가 생각보다 체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네 하이 하이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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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이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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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에 사람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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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두 plш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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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하하하하 저거 흔들 아무 ravage 비다 하하하하 조건 혼낽 적응해봤어요. 적응해봤는데 뭐 100% 적응해도 청농딱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적응에 문제는 아닙니다. 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완전 믿음직합니다. 내일 버스 탈 준비 제대로. 그리고 야왕이랑 되게 친하대요. 야왕이랑 같이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래요. 아 정말 오프라인에서 더 잘하는데? 솔직히 매추어가 온라인에서 강해지는 이유 때문에 나는 둘 다 강하지만 온라인은 더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매추어가 온라인에서 더 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냥 온라인에서 오프라실에서 더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따그가? 내일 열심히 할 겁니다. 당연하지. 추억을 지켜야 돼. 추억을 지키고 따그의 따그의 자존심을 함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베놈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